1. 장관 3. 장관 4. 장관 4. 장관 4. 장관 5. 장관 5. 장관 아.. 어떻게 촬영 열흘 전에 이렇게 자가격리가 되냐.. 너무 아깝다.. 진짜 지휘씨 역할이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일정은 미룰 수도 없고.. 지휘씨 우리 사정 알지? 네.. 뭐.. 아니 저.. 네.. 괜찮아요.. 영화가 중요하죠..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 뭐야.. 언니 안에 계셔..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영화 망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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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